한 영원한 사람 참고로 내가 지키지 못해 You will be the case of me 그대와 나는 차이 되지만 험겨내 어디선가 마주친 듯한 느낌을 뺏기 온몸을 떨리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보았어 그러고 나를 부르고 있어 용하는 목소리 그대의 웃음을 눈치다 뜨지도 않아 나의 손을 못 잡은 그대와 나는 손을 못 잡은 그대이다 현재와 나는 바르지만 정말 이 길에 그대가 이미 느껴봤은 나의 천생일까 기자는 내지 어떤 존재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